탈모드나 이런 데 보시면 유대인들의 지혜도 신이 자신을 숨긴 곳은 인간이 절대 안 찾는 한 곳이 있대요. 마음 속, 지 마음 속은 안 들여다본다. 다 밖으로만 찾지. 파랑새 같은 거에요. 내 안에 늘 있었는데 나는 신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신이 신을 찾아 헤매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것처럼 예전 어른들이 말하는 신이 신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안 찾기로 하시면 나옵니다. 난 더 안 찾기로 했어. 몰라. 지금 난 몰라. 이미 괜찮아 하면 내 안에 신성이 드러나요. 그래서 지금 몰라 하시고 그게 정토 가는 길입니다. 천국 가는 길입니다.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하나, 몰라 하나 같아요.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판단만 중지하시면 돼요. 그 한 생각에 내가 몰라가 돼버린 거예요. 나무아미타불 후에 다른 생각은 다 몰라 해버리세요.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때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의 알아차림이 강력히 드러납니다. 왜? 그 생각 위에 다 끊어져 버리니까 에고 잡념이 줄어들면 알아차림은 블라인드를 거두면 햇빛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내 마음이.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만 했는데 초연하고 평온하고 고요해요. 그 마음에 몰입하시면 돼요. 그때부터 나무아미타불은 방편으로 쓰고 내 마음이 사실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알아차림에 평온한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요. 거기에 집중도 어디 대상을 찾아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제로 만족하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. 나는 지금 평온하고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다. 난 이걸로 만족한다. 그러고 그냥 그 상태에 계시면 돼요. 그게 집중이지. 고요한 마음을 또 붙잡아야겠다. 그러면 괜히 또 에고가 상을 만들어요.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겠다.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만으로 만족하겠다. 나 지금 존재한다. 만족한다. 존재한다는 건 알아차린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알아차림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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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